우리 들어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10만원 20만원대 그 이상을 생각을 하세요. 전부 다 우리 블렌딩되어 있는 코트가 2벌이 이 가격에 아예 폭스 참 장식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받아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오늘 고객님 놓치지 마시고 물량 있을 때에서 물량이 10000세트 밖에 저희가 기획을 못 했기 때문에 많지 않다는 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길이 한번 보세요. 엉덩에도 충분히 덮는 하프 길이감으로 이런 트임 포인트에 심지어 살짝 옆으로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 이 정도의 여유까지 있는 몸에 들러붙는 타입의 이렇게 붙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정말 두 사람도 들어갈 정도의 그 정도의 정말 멋진 체형 커버부터 스타일까지 날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 안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카라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이렇게 여미셔도 되고 오픈하셔도 되는 스타일로 넥서 길게 잡아드릴 거고요. 가장 하이라이트는 안감인 것 같아요. 안감이 안 들어가 있는 코트들도 많거든요. 근데 안감까지 한 번 더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따뜻해요. 소매까지 다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안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고급 수초에 들어가는 그 안감 사양으로 해서 빼곡하게 다 정리정돈을 다 깨끗하게 해드렸고요. 그럼요. 일단 어찌됐든 원단 자체가 우려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 오늘 저희가 정말 또 어렵게 생방송 준비했잖아요. 엘렌의 오늘 그 프리미엄의 울 블렌딩 코트 두 벌입니다. 이렇게 두 벌을 받아가시는 거거든요. 저희 아예 두 벌을 여러분들이 컬러만 선택하시면 이 자켓 컬러만 선택하시면 베스트까지 다 받아가실 수가 있는 거니까 자켓은 자켓대로 이것도 아예 울이 블렌딩되어 있는 울 베스트 코트로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시는 거예요. 울 베스트 한 벌 울 코트 한 벌 이렇게 두 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입는 스타일이고요. 제가 입고 있는 울 베스트 이것도 역시나 챙겨드릴 겁니다. 베스트 같은 경우는 저 여러분 그냥 위아래 블랙 목펄라 티셔츠에 바지에 투 칸이 걸쳤어요. 굉장히 가장 기본 스타일이고요. 심지어 테일러드 카라로 해서 가장 기본 넥크라인 선으로 만들어드렸기 때문에 의상에도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톡톡하게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울이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무게도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실 거고요. 길이감도 최대 거의 92cm까지 충분하게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다 가려드리고 옆쪽에는 슬리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활동하기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울이라는 소재가 관리하기도 쉽고 거의 해지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튼튼한 소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겨울철에 울 코트부터 울 베스트까지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보면 여러분 수요가 많으면 되게 점점 가격은 올라가요. 그런데 오늘 저희는 베스트랑 코트랑 심지어 굉장히 몽실몽실한 찜장식까지 같이 챙겨드리는데 8만 원 정도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이 상품을 기획하면서 우리 협력사분께서 얘기하시는 게 주변에 패션 다양한 경쟁 업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도대체 이 스타일에 심지어 우리 들어가 있는 코트 두 벌을 하프코트에 저어 입고 있는 거랑 우리 지니 씨의 베스트 보셨잖아요. 이 두 벌을 어떻게 이런 가격에 만들 수 있냐라고 정말 문의를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미리 아예 선 기획은 제가 알기로 1년 전부터 이번 FW를 위해서 준비를 하신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와인 컬러를 입고 좀 보여드릴게요. 블랙이랑 좀 다르게 벌써 화사한 느낌이 표현이 돼서 지난번 프라임샵 때도 블랙이어서 이 와인 컬러가 정말 큰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확실히 약간 짙은 약간 말린 장밋빛의 그런 또 립스틱과 더불어서 같이 연출해 주시게 되면 정말 화사하게 입어보실 수 있는 정말 화사하게 입어보실 수 있는